아휴. 아! 삼촌이 뭔지 알겠어? 추미견 쭉 노래면 노래 모든 것을 소화해내는 열정의 아이콘 윤호 삼촌이네요. 프로그램 보면서 되게 에너지를 멈추더라고요. 두 아이들이. 제가 아무래도 에너지를 발산하고 다니니까 나름대로 잘 맞을 것 같고. 쌤 형님께서 뭔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.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매우 기대가 됩니다. 잘생겼다. 아따. 근데 아이들은 잘 모르죠? 삼촌은 이름이 윤호, 윤호야. 삼촌은 가수야. 하이클을 이렇게 걸 수 있어요? 삼촌 막 이렇게 돌아와. 오오오오오오isiej będmayı 어느덧bourg Would you want to run? 형 하는 게 한번 보여줄까? 한번 볼래? 잠깐만 하이유 아이콘이잖아 그럼요 삼촌 삼촌 소리 질려 소리 질려 뽀뽀뽀뽀 허 허 허 허 약간 현실적이지 않나? 너무 잘해서 아 이게 카펜봉단 맞아요? 광고석 1열 콘서트인데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눈 엎어서 봐요 간다 간다 뭐해 뭐해가 저 갬을 안 피하나? 뭐야? 뭐야? 그냥 오늘 감당하겠어요? 아니 뭐 열정 있는 거 알겠는데 얘네들은 쉽지 않거든 아 근데 저 원래 그런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오늘 재밌을 거 같은데? 에? 에? 어? 재밌을 거 같은데? 우리 윤호윤호와 윌벤전스의 특급만나 필살기를 꺼내야 오늘 하루 괜찮을까요? 여기서 찾아라 윤호윤호가 아니죠 이게 뭔지 알아? 이게 공기야 필살기가 공기예요? 아까랑 너무 다른데요? 아니 한류수타 필살기가 공기놀이에요? 아 혹시 춤추면서 이거 덜기서 이렇게 하는 거 할 수 있어요? 어우 초청할 수 있지 해봐요 사상 최초야 삼촌도 사실 춤추면서 공기를 던지 보지 않았는데 간다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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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어케께가 이렇게 작아지는데?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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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러 고개가 한번 잡아 볼게요 와 이거 잡으러 고개가 connakry세요 잡으러 고개가 이거 약간 주소하라 이거 해 잡으러 고개가 와 와! 와! 던져봐! 이쪽으로! 자, 던지면 잡는다! 잡았지? 오! 잡았어! 자! 던져! 자! 자! 다 잡았어! 자! 아, 이걸 더 잘 하시는데요? 아, 대박인데요, 이거? 해! 해! 어, 좋아, 좋아, 좋아! 어, 내가 뭔가 판도우의 상자인 것 같아! 해! 해! 어, 좋아, 좋아, 좋아! 여기 와가지 마! 공 weeks later 나 김본 thermal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